. 아까 한 번 볶습니다. 네. 살짝 볶아서 들어가는구나. 기름 맛이 좀 들어가네요.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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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밥됐습니다. 아, 밥먹습니다. 냄비밥. 밥 들어가고요. 참기름 한 바가지 좀 되시겠죠? 참기름 참기름 아이고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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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향이 그냥 오우 아 전복이 지금 미세하게 보입니다 미세 전복이 소중한 전복 일단 그래도 우리 맛을 봐야 되니까 아이고 다들 왜 이렇게 물려들어? 밥도 잘 됐고 야 그만 먹으라고 아니 저 안 먹어 진짜 안 먹었습니다 이거 싸고 있었습니다 지이 형님 네 네 네 맛있죠? 아침마다 나 이거 맨날 먹고 싶다 이거